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또 굉장히 겁나는 하루입니다. 예상가격도 2% 넘게 다들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삼성전자류의 대형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어제요. 어제는 사실 IT 대형주 그쪽으로 외국인 속이 몰렸고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은 오히려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로 집중돼서 이게 모든 기업이 다 오르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정도? 아니면 리포트 하나 보고할까요? 한 3분 정도. 일정 뭐죠? 일정 뭐 할까요? 오늘은 큰 일정은 없고요.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경기가 얼마만큼 앞으로 좋을지를 나타낸 지표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보고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나온 것 중에서는 요새 계속 이제 하반기 전망 나오는데 간단히 자동차 전망만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의 송선재 연구원님은 여전히 좀 완성차가 좀 좋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게 정상화되는 데까지도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완성차가 좋지만 그러나 어쨌든 반도체 공급이 하반기에 정상화되면 좀 눌려있던 부품회사들 있잖아요. 가격 정가를 사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안 좋은데 그런 기업들이 또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또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완성차 위주로 보시되 대형 자동차 부품회사도 어쨌든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성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사보다는 그래도 완성차가 오히려 더 낫다. 그거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네. 지금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때쯤에는 또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장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락폭이 조금 더 예상가상으로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 코스피가 마이너스 코스닥은 2.36% 그래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현재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60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지난번에 이제 저점까지 다시 한 번에 내려와 버리는 것 같아요. 2,565포인트 정도 좀 급락세로 2% 정도 빠지면서 출발할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21포인트 850선 정도에서 일단 개파락으로 미국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으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좀 충격을 받는 것 같고 또 미국 증시에 빠졌던 내용 자체가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경기 침체 갈 것 같다. 이 공포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일단 오전 출발에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 3%씩 급락하고 있고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현재 2% 이상 급락세로 출발을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기업이 SK텔레콤 정도 경기 방어주, 이 정도 오리온, KTNG, 일부 음식료 업종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편이고요. 대다수 기업들은 빠졌고 오늘 많이 빠지는 기업은 SKI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 정도 급락을 했고 어제 많이 올랐던 FNF가 3%, 우리금융지주가 한 4%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이마트가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도 한 5% 미국에서도 사실 이마트형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반해서 좀 빠지는 것 같고 하이브라든가 LG 노텍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짜 통신이나 일부 음식료 제외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다 2% 이상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까지 다 2에서 3%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덜 빠지는 기업은 실적 좋았던 SM 정도 SM이 마이너스 1%, 시젠이 마이너스 1.6%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덜 빠지는 편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HLB 그룹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5%,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4% 또 DOU가 마이너스 4%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다 반등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되돌리는 그런 약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1% 증 급락을 해 있고요. 마이너스 55포인트 빠져서 2,57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1포인트 빠져서 850포인트인데 마이너스 2.4% 급락이고요. 하락 종목이 거의 1,389개니까 상승이 43개밖에 지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오전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전 수급은 이따가 뭐 10시 이후에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외국인은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189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닥도 제법 많이 사고 있습니다. 273억. 그래서 외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 투자들은 일단은 좀 매도를 일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의약품 업종하고 일부 전기전자 조금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급은 일단은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전 업종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식료품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 전 섹터가 다 마이너스고요. 덜 빠진 섹터가 리츠 정도? 리츠 통신 업종.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섹터는... 돈 버는 배당주는 이런 데군요. 네. 그러니까 좀 방어주들은 버티고 있고요.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리고 많이 빠진 섹터는 오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2차전지, 음원음반, 엔터 컨텐츠, 게임 고성장주들이 오늘 좀 직격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리고 국제유가도 빠지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도 오늘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자재 섹터까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방어주 한 두 개 정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좀 급락하는 그런 좀 굉장히 치약한 그런 장세고 그나마 좀 특징주는 동원산업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요. 7% 그런데 어제 이제 뭐 그 뉴스가 나왔는데 동원산업이 동원 조정했었죠? 네. 동원엔터프라이즈랑 이제 합병 비율이 좀 자산가치로 안 하고 시가로 하니까 동원산업 주주한테 불리하다. 이래서 이제 계속 뭐 시위하신 분도 계시고 좀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셨는데 동원산업이 이제 주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자산가치가 3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8만 2140원. 네. 이제 거기로 맞춰서 해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8%.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의 좀 상승인 것 같아요. 동원산업은. 오늘 같은 날 니나노는 1% 올라갑니다. 아. 나노시는 소재. 아. 정말 대단한 기업. 자. 근데 이제 지난번 한 서너 차례 미국이 3, 4% 빠졌을 때 한국 시장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오늘 아침 개장초. 그때도 뭐 개장초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나 그대로 출발하면서 오후장에 좀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그럴 건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환율도 크게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어쨌든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현재. 네. 아직 깨지는 않았고. 2,550이었나요? 네. 50 정도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74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개별 종목군의 낙폭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네요. 네. 결국 이제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제 사실 환율이 급나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버렸거든요. 오랜만에. 오늘 다시 당연히 환율은 올라갔지만 환율 상승폭이 오늘 좀 제한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오전이라서 한 10시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은.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220억, 코스닥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349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한 600억 가까이 매수는 일단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시작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지금 약간 반등은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리포트 좀 보면서 다시 좀 시장도 살펴보죠. 그리고 흥극중권의 박종열 애널리스트가 적은 자료인데 제목은 오프라인의 축제라는 제목인데 자산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 의견은 내수 소비재가 수출주보다는 난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고요. 워낙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좀 내수가 낮지 않나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고 민간 소비가 아마 올해도 좀 괜찮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뭐 서민층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중저소득층 소비는 좀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유층 소비가 계속해서 좀 견주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좀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그러나 부유층과 고소득층은 견주한 부동산 시향에 요새 좀 부동산형도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견주한 부동산 시향에 따른 좀 자산 효과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견주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봤을 때 결국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굉장히 좀 계속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명품도 있고 또 백화점도 명품이나 이제 고가 의류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쪽은 이제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여기가 여전히 소비가 좀 살아있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오늘 뭐 이마트의 급락에서 보다시피 이런 이제 그 중가 중가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슈퍼마켓 이쪽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를 이제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쉽게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현금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심화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는 호텔실라. 편의점은 이제 어쨌든 이제 한 번씩 들러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사기 때문에 소비 영향을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받는 채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까지는 괜찮은데 마트나 이마트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 폭락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꾸러미로 안 사더라고요. 아무리 싸도. 경기가 안 좋으면 자기가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큰 꾸러미 이렇게 사서 툭툭 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조금 조금씩. 그래서 오히려 편의점이 좋다는 거죠. 편의점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인플레 때문에 같은 내수에서도 이런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마 월마트 타겟 빠지는 거에 영향을 받겠죠. 비슷한 업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게 뭐 진짜로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뭐 이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유통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민재 정연승 연구원입니다. 그 NH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유럽의 석탄 발전이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 2월부터 5월까지 석탄 발전으로 21%를 증가시켰는데 반면에 천연가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줄었고 원자력 발전이 마이너스 20% 풍력 발전도 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그때 원전 사고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용률이 낮았고 풍력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줄었냐면 지금 바람이 안 분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지금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5월만 해도 28% 감소했대요. 풍력 발전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스하고 석탄 밖에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그럼 바람마저 안 불어요? 네. 지금 바람마저 안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력업체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지금 성남시 쪽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이제 분당이 있잖아요. 네. 바람이 분당. 오늘 같은 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멘트였다고 좀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왜?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세요. 에이. 하던 대로 하세요. 그렇게 굵하지만 나 여기 왜 앉혀나요? 아니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풍력이 바람이 안 불어서 문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을 대체하려면 결국 가스랑 석탄 밖에 없는데 문제가 이게 지금 공급이 또 부족하잖아요. 이쪽이.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이 좀 난리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예전 탄소 배출이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어떤 업종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경제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나 석탄 공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할까요? 분당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니 2%라도 뭐 제가 살아있어야지. HLB 테라피틱스 3% 올랐습니다. HLB 그룹은 맞긴 맞네. 거기가 모르는 거 모르니까. 그룹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버린 자식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HLB 앞에 다니까 3%는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60%대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50몇 포라예요. 고맙습니다. 지수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보다는. 그러면. 진짜 오늘 같은 날 진짜 한국 시장이 좀 버텨주면 약간 하방에 대한 그 부분을 강하게 좀 각인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다 미국 쪽으로 많이 가신 게 미국은 매일 신고가인데 한국은 못 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무너지니까 덧빠져버리고. 지금은 좀 약간 반대로 미국 빠질 땐 좀 덜 빠지고. 좀 버티고 있어서. 사실 이제 여기서 미국만 좀 추세반전 해주면 한국도 많이 올라갈 텐데.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하방을 버텨주는 게 가장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정프로는 오늘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볼 때는. 제 직원은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아침에 맞췄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는 1% 코스피는 안쪽 코스닥은 1% 초반으로 막습니다. 마이너스. 한숨이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한숨이니까 자기 때문에 한숨이니까. 아 형님 계좌보고. 남들 뭐 마음이 좋겠어. 김 프로님도 용 빼는 재주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 뭐 마음이 좋겠냐고. 시장만 가지는 데는 뭐 좋습니다. 뭐 경기방어주 어쩌고 다 뭐 이렇게 분산해도 방법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가있어. 아이고 에렌시바이오.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시장은 잠시 이렇게 좀 맡겨놓고요.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니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잖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한번 더 확인 감사합니다. 마포구공자